3개월 후에 내가 죽는다 치고 딱 3개월만 겁나 찌나게 죽을 힘을 대시열라 뜨겁게 진심으로 말한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한순도 아니라고 머리 터지게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말이 안 돼서 제가 현대 외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렀고 앞으로 살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저도 찾은 것 같은데요 나의 유리 너나 몰라? I am covered in skin 알죠 진혁 씨 우리 주인째 꿈에 다 알아 뭘 너 나 몰라 너 나 몰라 알아 이 개자식아 너 나ners 너희 죽자면 보통 내가 어떻게 미친같을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안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? I am fine 죽어도 못 죽어주겠다 I am fine I am fine